성인당국의 배낭닭이죠? 심유씨의 주일이의 사는게 너 별거 있더냐 요가 뭐고 살면 되는거지 술 한잔에 심름을 덜고 너는 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다윈 없는거야 외계도 없는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거지 뭐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다윈 없는거야 미련다윈 없는거야 바른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다윈 없는거야 미련다윈 없는거야 미련다윈 없는거야 감사합니다.